신축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운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도 하는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운세 개띠, 돼지띠 네네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개띠 운세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28살 갑술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 28에 조금 인연을 만났다 이성적으로 인연을 만났다 할지라도 조금 금년에는 헤어지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끊어지라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연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픈 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마음 아픈 해가 되지만 새로운 인연도 온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오기 때문에 가버린 사람 찾지 말고 가버린 사람은 조금 내 인연이 아닌가 싶다 생각하고 올해는 좋은 인연도 한 9월쯤에는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분들 총 운은 좀 어때요? 개띠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 운을 말씀드리자 치면 무술생 개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조증도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머리, 혈압 같은 데 그런 데 좀 조심하라 그러는 해기 때문에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조금 줄으시라 그래요 그리고 개띠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금년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만 개인 개인 차별이 개인 개인 차 틀리긴 하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 개띠 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띠 한번 알아볼까요? 의뢰생 돼지띠로 갈게요 27살 남성분들도 좀 게으름이 있고 여성분들도 좀 게으름이 좀 있습니다 내가 추진했던 것들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머릿속에만 생각하고만 있을 뿐이지 조금 추진력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청년에는 조금 추진력을 좀 더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그거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7살 의뢰생 돼지띠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싶은 일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딱히 지금 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 머리에서 그만 생각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올해는 7월달까지는 결정을 해서 그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서둘러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총 5년 정도 돼요? 총 5년은 올해 이제 금년에 신청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운입니다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도 하는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명점에서 여기까지 개띠 돼지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종종